김잉밥, 김치먹밥, 김치, 떡볶이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뭐? 네 언니가 하고 있는 디올 비우티도 가서 두 개 샀어요 러스도께서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새 것도 있어요 뭐 에잉? 오늘 이것만 쓸 것 같은데요 4 제니들은 여기 저는 오리지널 제니 저희는 제니 맛있다 짠 어? 맛있다 생크림이 들어있는 츄르스를 먹었습니다 이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찍어야 맛있어 이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오! 바질 딱 좋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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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이야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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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서 런든 지금 공연 이틀 끝나고 방학소 쇼핑 좀 하고 들어와서 쌀국수를 포장해 가지고 와서 호텔에서 먹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음식 이고요 너무 맛있어 어떡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 안녕 내일도 먹어야 하고 나 살국수 이렇게 먹어보고 처음인 것 같아 숨기 싶었어요 너무 맛있었다 안녕